미칠 것 같은 폭격! 지긋지긋한 더위!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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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같은 시원함을 그대로! 획기적인 내원찜질 주머니가 왔습니다! 얼음이 오래오래! 감정 전행! 완벽 반수! 결로 박치! 얼음 치워 차갑게! 냉찜질! 헛물로 깨뜻하게 온찜질까지! 그래서 투웨이! 맥스 투웨이 내원찜질 주머니! 지긋지긋한 더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맥스는 보냉력이 강력해서 야외활동에도 엄청 시원하고요! 결로요! 보세요! 엄청 차가운데 겉은 뽀송뽀송! 이게 고가의 TPU 원단에 결로방지 특수코팅을 한 번! 내벽에 방수처리를 한 번 더! 거기다 뚜껑에 고무패킹까지! 이래서 물이 안 생기고요! 셀 염려가 없고요! 너무 편합니다! 뿐인가요? 새 계절 언제든! 냉찜질! 온찜질까지 다 되는데 이 가격! 그것도 대중소 3개다! 지금 하나를 더! 대박입니다! 불벽 터위에도 척되면 차갑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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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나 봐! 몸의 열기를 시원하게 내려주는 초간편 얼음팩! 체온이 뚝뚝! 잠 못 뜨는 열대야에도 안 꽂자면 쿨쿨! 폭염이 현장에서도 수시로 땀을 식혀주고 땡볕에 농사짓는 분도 이야 시원하다! 사무실 냉방 사각지대에도 얼음 주머니 맥스만 있으면 더위 걱정 끝! 금세 녹고요! 줄줄 흐르고! 아니요! 맥스는요! 안에 얼음이 담겼는데요! 아우! 시원해! 이렇게 시원한데도 뽀송뽀송! 물 하나 안 맺히고요! 원단 튼튼하고요! 방수 확실하니까 어디든 맘대로 휴대하시고 시원하게 사용하세요! 폭염을 얼려버리고 소위를 있게 만드는 맥트웨이 얼음 주머니! 저가의 유사품과 비교 거부! 국가의 DPU 원단에 결로방지 극스 코팅을 한 번! 내벽에 방수 처리까지 한 번 더! 막에 고무 패킹까지 확실하니까 강력 보은행! 완벽 방수! 결로 방지! 얼음을 채워도 물이 안 생기고 뽀송뽀송! 연결부 플라스틱이 아닌 고급 알루미늄 마감까지! 강한 충격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견고한 품질! 공인시험까지 완료한 홈쇼핑 정품확인 필수! 온종일 땡볕에서 일해도? 어휴 걱정이 없어! 땡볕에서 일어나면 도와 미쳐요! 아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기 노! 전자레인지도 노! 찬물이나 얼음만 넣으면 바로 냉찜질! 삐거나 멍들었을 때 붓기에도 차! 열날 때도 차! 더운 물만 넣으면 바로 온찜질까지! 배가 차거나 아플 때 뭉친 어깨! 쑤시는 손목! 무릎에도! 별로 안 생겨! 좋고! 내혼이 지속되니까 더 편하고! 모양도 마음대로! 착! 접혀! 휴대도 간편! 온가족 4기절! 초간편 애혼 찜질팩! 가성비 가! 네트웨이! 애혼 찜질 주머니! 홈쇼핑 로칭 기념! 적가 찬스! 강력한 본인력이! 방수 확실하고! 별로 안 생기는! 초간편 고품질! 4계절 냉온 찜질 주머니를! 오늘 V별 사용하기 좋은 대중소! 하나씩 다 드리고!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총 4개를 드리는 가격이! 4만원대에! 5만원대에! 아닙니다! 홈쇼핑 특별가! 단 2만9천9백원! 도세토 구입시! 만원 추가 할인까지! 대박 찬스! 얼른 전화주세요! 야! 라운드 가고 왔는데 얼음이 반도 안 녹았네! 진짜 끝내준다! 여름에 필수라니까! 필수! 보냉력 강력하고요! 밖으로 결로 안 생기죠! 방수 확실하니까! 특히 밖에서 운동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뿐인가요? 집에서도 가족들 어디 뭉치거나 아플 때 냉찜질은 기본이고요! 게다가 더운 물 넣으시면 온찜질까지 다 되니까 집에 꼭 하나 두시고 사계절 내내! 가성비 너무 좋은 필수품입니다! 미칠 것 같은 폭염! 찌긋찌긋한 더위!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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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원함을 그대로! 백기저 맥스트웨이! 네온찜질 주머니! 시원하다! 혹시 이렇게 시원하다냐? 그게! 이게 엄청 시원하다니까! 강력한 보냉력! 여름 내내 걱정이 없습니다! 얼음이 오래오래! 불벽 더위에도 척되면 차갑기! 몸의 열기를 시원하게 내려주는 초감편 얼음팩! 잠 못드는 열대야에도 안 꽂으면 쿨쿨! 폭염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땀을 식혀주고! 땡볕에 농사 짓는 분도! 이야! 시원하다! 저가 유사품과 비교 거부! 고가의 기피오 원단에 결로방지 특수코팅을 한 번! 내벽에 방수 처리까지 한 번 더! 막에 고무패킹까지 확실하니까! 강력 보냉! 완벽 방수! 결로방지! 냉찜질, 온찜질, 새계절 내내! 얼음 채워 차갑게! 냉찜질! 더운 물로 깨뜻하게 온찜질까지! 그래서 투웨이! 얼음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겉에 물도 안 생겨서 전에 쓰던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요즘 골프장에서 다들 갖고 다녀요! 온종일 필드위에서도 더위 걱정 없습니다! 물이 새냐고요? 결로가 생기냐고요? 아니요! 차원이 다른 품질! 꼭 맥스! 맥스를 확인하세요! 게다가 오늘 완전 파격가에 대중소 3개나!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얼른 전화 주세요! 땀 많고 더위 많이 타시는 분! 열대야에 잠 못 드시는 분! 무더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 땡볕에 농사 짓는 분! 여름철 레저스포츠에도! 사무실 냉방 사각지대에서도! 맥스 얼음 주머니만 있으면 더위 걱정 끝! 온행 끝내주죠! 냉찜질에 온찜질까지 다 되니까 사계절 내내 정말 유용합니다! 부모님 보내드렸더니 수시로 냉찜질 온찜질 너무 잘 쓰고 계세요! 얼음 채워 차갑게! 냉찜질! 텃물로 깨뜩하게 온찜질까지! 그래서 투웨이! 레스포웨이 냉온찜질 주머니! 집집마다 꼭 있어야 할 필수 상비품! 부모님 건강선물로도 오케이! 모양도 마음대로! 착 접혀! 휴대도 간편! 강력한 보냉력에 2중 3중 특수처리로 별로 안 생기죠! 방수 확실하죠! 원단 튼튼하죠! 품질이 명품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격에 대중소 3개나! 게다가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이건 놓칠 수가 없네요! 얼른 전화주세요! 온가족 4기절 초간편 냉온찜질팸! 저가의 유사품과 비교 거부! 맥스를 확인하세요! 레스포웨이 냉온찜질 주머니! 홈쇼핑 런칭 기념 초과 찬스! 강력한 보냉력이 방수 확실하고 별로 안 생기는 초간편 고품질! 4기절 냉온찜질 주머니를 오늘 V별 사용하기 좋은 대중소 하나씩 다 드리고 잠깐! 지금 주문하시면 하나를 더! 총 4개를 드리는 구독이 4만원대에 5만원대에 아닙니다! 홈쇼핑 특별가! 단 2만9,900원! 두 세트 구입 시 만원 추가 할인까지! 대박 찬스! 얼른 전화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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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